예전에는 그냥 얼음했지. 여기가 거기인지, 거기가 거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이게 훨씬 세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인간이 판단해서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기준은 또 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이 있느냐. 없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핫한데. 바이오에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한번 봤죠. 그게 뭐냐면 황우석 사건 때 그거를 종교단체에서 이용을 해서 그냥 윤리문제로 해서 끝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종교에서 끌어다니면서 우리 스스로가 저걸 시켰잖아. 다시는 복제 같은 걸 안 한다. 이래버렸다고. 미친 판단이거든. 미친 판단이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자로 터지니까 원자로 연구를 안 하겠다. 터진 건 터진 거고 연구는 연구로 하고 수출할 일 있으면 수출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먹고 살 게 무진장 많아. 우리는 그냥 중동이나 이런 것처럼 파면 뭐가 나와. 이러면 안 해도 돼. 지저분하고 욕먹고 조금 구설 수 있는 거 다 안 해도 돼. 깨끗하게 살면 돼. 좋지. 덕담하면서 살면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거 조금 잡음 난다고 해서 이거 안 해. 이거 좀 잡음 난다고 해서 이거 안 해. 이렇게 나가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생명문제가 걸렸을 때는 생명문제가 걸렸을 때는 저거예요. 저 뭐야. 종교 쪽에서 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래서 그때 밀어붙여서 그게 다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황우석이 굉장히 비율적이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탑클라스였어요. 기술이. 물론 그걸 더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뻥튀기 한 거는 잘못이야. 하지만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은 존재했던 거예요. 리콜라처럼 아예 원천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그냥 이어서 갔으면 우리도 괜찮았는데 그걸 그냥 날렸다고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날렸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은 지금 죽일 수 있는 생명이잖아. 그럼 생명 연구가 된다는 얘기인데? 복제도 된다는 얘기인데? 생명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잉태했을 때가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대한민국 만세 나올 때 송일국, 아들래미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대한민국 만세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렇게 삼둥이가 나온 이유가 그게 인공수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공수정을 의사한테 가면 인공수정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요. 쫙 해놓는다고.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생글생글하고 기운이 좋은 애를 착상을 시키는 거지. 착상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입니다. 수정된 거를 생명으로 보면 여러분 인공수정 하시는 분 주변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5년 아마 7, 8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계속하면 그게 최소한 거의 뭐 10번 아니면 몇십 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를 착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10개 이상은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착상시키는데 9명씩 죽여가는 거야. 그걸 생명으로 보면. 어린이 9명씩 죽여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100%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100을 죽여서 하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된 걸 생명으로 본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깐 거예요. 수정된 게 생명이면 생명이 아니면 그럼 연구할 수 있지. 그럼 연구할 수 있지. 생명이 아니라며. 장기 복제나 이게 지금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제대로 잘 자기 맞는 사람을 찾아도 신장이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잘 찾아도 너매 거는 잘 안 돼요. 내 게 최고라는 거다. 그러면 이게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전전을 키워서 그 장기를 만들어서 넣을 수만 있으면 이게 땡큐지. 그건 뭐 100% 100%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딱 들어봐도 아니 돈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신장해가지고 뭐 이게 안 좋아. 그러면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 기술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할 테니까 1억 내세요. 2억 내세요. 부르면 안 내겠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심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10억 내세요. 그러면 돈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건 걸리겠지.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고. 근데 그거는 유사 이래로 그래왔어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사 이래로 그래왔어. 동물도 그럴걸. 동물도 그럴걸. 센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고 인간은 지금 자본주의니까 돈이 곧 센 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에 관련해서 이 바이오 문제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생명복지 복제 문제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낙태로 허용을 할 때 이걸 생명이 아니다. 라고 봐버리면 또 다른 사건으로 번져요. 생명인데 생명인데 애는 작은 생명이고 엄마는 큰 생명이고 이 가치를 우선시켜서 이쪽으로 우위를 두겠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여기서 열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이 있어. 그러면 열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쪽을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 개념이면 이렇게 결정을 해도 저건 이제 복제나 이런 걸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만약에 이거를 생명을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납니다. 누구 생명은 귀하고 누구 생명은 약하냐? 생명의 존엄에 차등이 있냐? 인간끼리 차등 동물과 인간은 차등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구제역 같은 거 한 번 딱 돌면 진짜 구제역에 이만큼도 안 튀어간 동물까지 싹 매몰시켜서 죽이잖아요. 반경 몇 킬로 이래갖고 딱 명령 떨어지면 막 파묻어가지고 난리나거든. 그 현장 여러분 뉴스 이런 거 자세히 이렇게 좀 뒤에 뉴스를 보시면 앞에 뉴스는 너무 잔인하니까 안 나와. 이렇게 보시면 끔찍하다고 산채로 막 매장을 시키고 제대로 죽이지도 않고 막 묻어버린다고 이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몇 백만 마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생명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명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차등이 없으면 걸린 놈을 죽이는 건 가능해요.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게 안 걸린 놈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물론 걸린 놈을 죽이는 것도 차등이에요. 우리가 병 걸렸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하려고 그러고 장애인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저 사람은 별로 사회적으로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제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 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격리시키면 된다. 근데 그 격리에는 사실 엄청난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다시 내보내주지도 않을 사람을 왜 돈을 계속 국가 세금을 내서 부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 있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작은 생명 큰 생명 생명의 우위로 두잖아. 인간 안에서의 차등은 계급사회 때 있었어요. 그리고 계급이 무너지고 근세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등관계라고 되는 게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더 빨리 근세화 된 나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비리비리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 룰을 깰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22주라는 게 나왔을 때 생존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서양 쪽 판단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 나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을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잡는 거야. 그런데 동아시아는 우리 나이는 뱃속 나이부터 친단 말이에요. 뱃속 나이부터. 그러면 우리 보통 우리 전통 정서에서는 이것도 다 생명이에요. 이건 뭐 몇 주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생명이야. 그래서 저게 지금 생명윤리와 관련된 무진장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생명윤리 플러스 이제 행복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박터지게 이제 눈 좀 안 될 거야. 정상적이라면 몰라 코로나가 너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슥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뭐 14주, 22주 다 됐고 그냥 자기가 원할 때면 뛸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도 맞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 마음이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좋으니까 그래도 그냥 혼자서라도 내가 열심히 잘 키워봐야지. 그러다 이렇게 지났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너 혼자서 키울 수 있겠냐? 어쩌냐? 어쩌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막상 이제 나을 때쯤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봐. 그리고 남자애는 도망갔어. 가능한 시나리오. 가능한 시나리오. 책임질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게 아니니까 어리고 이러니까 그냥 아 그럼 같이 살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걸 책임을 되니까 무섭지. 그 남자애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10대 애라고 생각해봐. 10대 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 양쪽 집 다 막겠지. 막으려고 하겠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지났을 수도 있지.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간에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어저께까지는 14주라서 가능했는데요. 오늘 14주 1일이 되셔가지고 이거는 낙태시키면 깜빡에 가셔야 됩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해. 한 가지만 분명해. 뭐냐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타당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굉장한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정 지어줘야 돼. 하지만 그걸 규정하는 거는 생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규정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봤느냐. 예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임신되면 임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정이 되면 임신 아니면 어디서부터 임신 임신 2주부터 임신 이런 기준이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생기고 없어지고 뭐 이런 정도 개념이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 이 공간 안에 뭐가 있겠어? 이렇지만 지금 이 안에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득실 득실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세밀한 것들을 보고 더 그거를 끊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머리가 발전할수록 지능이 발전할수록 그거를 더 세밀하게 끌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심리, 오리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한 거지. 그런데 자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몇 센치 이제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들 많이 벌어진다고 시골이나 이런 데 더 크게 벌어지지. 그게 뭐냐면 예전에 땅 이런 거 측량 잘못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우리 땅이 저쪽으로 몇 평 물렸네. 그거 담허러 이 자식아.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담허면 다행인데 지퍼러도 있어. 지퍼러. 지퍼러. 그럼 집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야 공짜로 수십 년 동안 썼는데 나도 그럼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들거면 맞아. 그런데 이쪽에서도 담 같은 건 조금 허물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집은 다시 지워야 돼.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얼음했지. 여기가 거기인지 거기가 거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이게 훨씬 세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인간의 인간이 판단해서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기준은 또 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이 있느냐. 없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거 100% 일러 머스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막바로 투입한다든지 오케이 가능해.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걸 뭘 걸었었냐면 그게 있어요.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비율이 낮다.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건 그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도를 인간이 지도 찾는 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 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지금 지도 잘 찾는 무슨 전문 산악인이라도 내비게이션만큼 내비게이션은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예전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원래 30분 걸려요. 그런데 20분만 해도 왔어요. 이게 가능한데 요즘은 제가 택시를 타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게 거의 한 2, 3분 정도 아주 많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딱 거의 맞추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길도 이게 막히는 길인지 안 막히는지 시간대까지 쫙 해가지고 얘가 데이터를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남자들이 포기했잖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택시기사조차도 내비게이션에 저항하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런 식 내비 같은 정도의 단계라면 자율주행이 인간이 판단 능력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해. 하지만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앞에서 앞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꺾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꺾을 수도 이렇게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면 당연히 이쪽을 꺾겠지. 한 사람 죽이는 게 낫지. 두 사람보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뭘 경시하는 건 아니야. 뭘 경시하는 건 아니야. 이쪽에는 겁나 중요한 사람. 이쪽에는 겁나 중요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만 명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 둘. 이러면 또 달라진다. 이게 이제 가치 판단. 인간이 그걸 결정했을 때는 그 사람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있어. 너 왜 판단 잘못했어. 기계가 인공지능이 결정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존재해요. 굉장히 이게 알딸딸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느냐. 아무 생각 없었지.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올 줄 상용화될 줄 알았나. 몰랐지. 말만 있었지. 근데 그게 상용화 단계에 이르니까 저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많아요. 이런 문제들 많아요. 누가 이렇게 뛰어왔을 때 뛰어오는 거를 피하는 걸 우선으로 줄 거냐 꺾는 걸 우선으로 줄 거냐거든. 피하는 걸 우선으로 줘가지고 꺾는 게 피하는 게 우선이어서 꺾는 게 딱 걸려버리면 옆에 사람을 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둘이 있으면 앞에 놈을 치는 게 맞냐. 그러면 그냥 갈고 가는 거야. 이런 판단은 굉장히 미묘한 판단이라니까요. 그리고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답 내기 어려울걸.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보험 판단이 되는 거죠. 보험 판단. 보험 판단 아세요? 보험 판단까지 할 거야 아마. 보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돈이 매겨져 있어. 얼마 매겨져 있는지 알고 싶으면 사고 당해보면 알아. 보험사에서 나와. 아니 안 죽어도 파리에 하나 다쳤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돈이 다르게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 다르고 젊은 사람 다르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돈이 달라요. 그 판단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꼭 모든 가치냐에 대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에 최선은 보험 판단까지 보험 판단은 지금도 다 돼 있어. 우리 다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슬픈 사람들도 있어. 진짜 개 값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개도 비싼 게 있다. 개도 막 1억씩 하는 개가 있어. 우리 앵가라면 개 값도 안 나와. 지금 옛날에 뭐 개 죽이고 개 값 치른다 하는데 우리가 개 값 나올 것 같아. 티베트 개 저런 거 1억이야. 1억 우리 죽으면 1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현실에서 터지는 거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타당한 거에 대한 판단들을 생각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화두예요. 화두. 화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게 문제가 되면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지금은 인구 자체에도 문제가 되죠. 마음먹은 대로 삭제가 가능할 수 있느냐. 지금 참 문제지. 그리고 무조건 낫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나봐야 그걸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라도 많이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돼. 그럼 네가 낫든가. 그럼 네가 낫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한 번씩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철학적 관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dar